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발해려고 준비 다 하고 이제 핸드폰 소리 끌려고 하는데 소리 끌려고 버튼을 열어면 조금 더 켜고 하면 이제 꺼지 못해서 다시 소리 끌려고 버튼을 열어면 또 꺼지 또 꺼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핸드폰 바꿔야 돼? 어 초딩이? 초딩이? 이 소리는 서울에 사는 한 초딩이 스마트폰 사달라는 소리입니다 여행을 통해 인생의 자리에 있는 애가 인생의 자리에 있는 애가 안 나왔네 자 우아아아아 우아아아 이쁜데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